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준 연구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사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에서 오랜만에 뵙는 거죠. 우리 여의도에 같은 사실 아주 지근거리에 있어서 점심 먹으러 왔다 갔다면서도 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하지만 시장 상황이 매번 변하기 따름이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분기에 한 번씩은 인뎁스한 레포트를 써서 시장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연간 전망의 수정 전망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반성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지하는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보고서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은 혼선을 겪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 보고서를 시작할 때 한 열흘 정도를 쓰는데 시작할 때 강세장이 너무 심화되는 과정 내에서 진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보고서를 적기 시작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시장이 속낙하면서 보고서를 빨리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보고서를 발간하고 나니 시장이 또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모든 건 안도할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아마 주식을 보는 시각이 또 좀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한 치 앞도 안 보일 때는 조금 더 멀리 보는 게 바로 앞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의 루트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시장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혼선이 있으실 텐데 그걸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바라보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감히 투자에 대한 실전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전? 네. 그게 무슨 의미냐. 시장이 빠진다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에 이분법적으로 너무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주식을 주가 지수의 방향을 맞추는 데 목표가 아니라 사실상 수익을 내야 되는 관점이고 주식을 오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 가운데서 저희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팀은 저희 글로벌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포트폴리오가 운영되고 있는지도 오늘 시간이 되면 같이 한번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연말 하반기니까 작년 12월에 아마 2021년 연간 전망을 완성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딱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원래 평상시에도 이렇게 다시 뭘 하시나요? 작년 10월에 저희가 연간 전망을 처음 작성을 했고 10월, 11월 초. 1월 중순부터 보고서를 써서 2월에 발간하려고 하긴 했었습니다. 저는 분기에 한 번 꼴로 이제 한 번 하는데 이번에는 과거보다 좀 빨랐었죠. 그리고 지금은 아직 까면 안 되지만 시장에 꼭 제 목소리를 한 번 실어야 될 타임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상황이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년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의 시장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그리고 박석중 의원한테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즈음에는 한 번 얘기를 하고 싶었다. 항상 저의 강권에 의해서 나오셨는데 이번에는 박석중 의원도 한 번쯤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PPT를 이제 띄워주시면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지금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온도 체크에 대한 이야기를 온도의 체크. 그게 이제 PPT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인트로에서 적었던 부분은 과열은 부정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을 대하는 시각이 좀 달라질 텐데 가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속도가 씌워가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주가가 조정받아야 된다는 분도 있고 아직도 롱한 마인드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 이 온도의 체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보면 다음 장을 보시면 TV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유튜브로 보시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보이지 않을 텐데 대개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큰 화면으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 TV로도 유튜브가 잘 나오니까요. 보고서로 한 번 더 보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칠판에 적어져 있는 메모가 뭐냐면 제가 가장 존경하고 염탐하는 투자자의 글이에요. 이게 하우드막스가 아마 10년 전에 쯤에 적었던 글귀들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주가의 정점에서 확인되는 변화들인 거예요. 제가 이걸 간단히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의 이익이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스컴은 좋은 뉴스만 전달하고 주식시장 가격이 새로운 고점에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자산 가격은 내재가치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매스컴은 연일 신나서 이걸 보도해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그래서 점점 더 신고가로 가는 주식에서 자신감을 얻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낙관, 편향, 성향들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리스크는 드물고 대수롭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리고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손실 가능성을 무시한 채 위험한 거래들을 늘리게 되죠. 그리고 주식의 보유자들은 자신의 똑똑함에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의론적인 시각이 줄어들고 위험에 대한 거래가 심하게 이뤄지죠. 마지막에 방관론자들이 후회하면서 항복하고 주식을 매수하죠. 이게 10년 전쯤에 썼던 메모일 텐데 하우드막스가 이번 주에 쓴 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건 거의 주시장이 존재하는 한 이런 글은 영원히 교훈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팀원님도 그러더라고요. 팀장님, 제가 오늘 저녁을 혼자서 먹고 왔는데 식당 아주머니들이 종농기하게 하는 게 저보다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요. 이거 위험 시그널 아닌가요? 예전에 피터린치가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각가지 증후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어디가 가열인지에 대한 재단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가열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훈님, 올해 기억나세요? 3% 다이어리에 저한테도 한 칸을 쓰실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몇 월 달이었더라? 9월 달인가? 그렇죠. 그때 제가 내년을 생각하면서 적었던 글귀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그때 뭐라고 적었냐면 섭섭합니다. 기억해 주셨잖아요. 한번 읽어드린 적은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장이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볼 땐 그게 틀렸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시장의 중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과열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시장의 모두가 같은 편의 낙간 성향을 가지게 되면 시장이 가열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형국을 지나고 있는 그림일 거예요. 그걸 제가 데이터로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 이 황당한 차트는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제법 공신력이 있는 거예요. 6개월 전망인데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에게 향후 6개월 동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제가 적어놨거든요. 원래 표준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보는 거거든요. 이면 급강의 사례들의 아래 위인 거죠. 2009년을 보시면 그 아랫단에 미국발 금융위기에 저점을 잡는 구간이 있었죠. 그리고 현재 보면 기관과 개인 모두 표준 편차 2의 상단을 넘어가고 있는 거죠. 모두가 낙간 편향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뚜렷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의 수급의 주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의 심리 상태를 보는 또 하나의 확증적 변화 특히 무위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위험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나타나는 게 아마 신용거래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 한국은 봉합개미운동으로 지칭되고 있고 미국은 로비누도 중국은 희한하게도 부츠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잡초의 개념인 것 같은데 보시면 신용거래 잔액이 역사적인 위험 성향의 깊이를 이야기하고 있죠. 담장해 보시면 한국이 특히 더 그러합니다. 개인과 기관이 저렇게 주식을 내다 팔았으면 또 이걸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다 받으셨죠. 그래서 한국의 신용거래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직도 예금과 부동산에 자금이 많이 쏠려 있어서 더 온다? 매도보다 매수가 많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지금 들어온 자금은 매도 자금의 대기 포텐셜일 수도 있는 거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새롭게 변화된 수급의 주체들이 가열 양성에 들어선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재단할 수 있는 게 가격일 거고 주가가 될 텐데 보시는 차트는 두 가지예요. 위에가 밸류에이션이고요. 밑에가 현재 주가의 위치를 적어놓은 건데 위에 차트의 점점점점이 뭐냐면 개별 국가들이 현재 위치에 있는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리고 밑에 레인지를 그려놓은 게 최근 수년간 밸류에이션이 이 사이에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지금 역사적에서 본 적 없는 밸류에이션의 상단이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구간에 점이 찍혀져 있는 거죠. 가격은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위치에 놓여 있는 거고요. 주가도 코로나 이전의 신고가를 100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증시들이 90% 이상 혹은 역사적인 신고가 이상의 가격에 위치해 있는 거죠. 새로운 판단을 해야 되거나 가열에 대한 위험인지를 해야 될 구간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기술적 지표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조금 더 다양한 지표들을 드려보고 싶어서 오늘 차트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측에 크게 적어놓은 게 201선과 현재의 주가의 이격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술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추세적으로 아주 빠르게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위치를 보시면 지난 40년 이래 세 번째로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는 건 맞죠.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도 이 점을 도달하면 항상 주가가 빠져왔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기술적으로도 밑에 부가 코세에 대한 레이셔나 선진국으로 들어오는 펀드플로우를 보더라도 카엘의 증후는 맞는 것 같다는 거죠. 이걸 인지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빠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낙감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앞으로 미래가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결부시키고 있지 않은지예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월 중순부터 자금이 막 들어오는데 지금 들어오는 자금은 호구들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100% 부정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들어오시는 대부분의 처음에 투자자나 주식을 안 하셨던 분들은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주식을 안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들어오시는 투자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른바 포머.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건 나는 이렇게 높은 가격을 샀지만 나보다 더 이후의 자금들이, 지금에 있는 시장의 가격들이 이보다 더 높은 곳에서 거래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성적인 사고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한번 그려와봤어요. 사실 개별 주식으로 보면 더 큰 랠리가 나타났는데 고고마켓, 리프트50, 레이건 랠리, 닷컴버블, 코로나까지 S&P 500 기준으로 적어서 사실상 고고마켓은 더 많이 움직인 거겠죠. 이렇게 주가가 가열의 양상에 들어서면 반드시 조정의 구간을 겪었어요. 그런데 저는 고고마켓과 리프트50를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리프트50가 있어서 이런 종목을 사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하지만 리프트50가 어떻게 끝났는지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아요. 리프트50는 개인 투자자들이 알기 좋게 50개 종목만 밀어재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게 몇 년도쯤이었죠? 그게 70년대부터 나타났던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그때 뭐 IBM, HP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 3년이 지나는 랠리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큰 주가 상승이 났으면 돈을 벌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까보니 80% 가까이가 손실 계좌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주식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익도 증가하는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와 위험을 관리하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고고 마켓은 펀드의 랠리였고 리프트50는 개인 직접 투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미국은 이 두 가지를 겪고 난 다음에 간접시장과 재검접시장 직접 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변화들이 만들어졌어요. 한국도 그 과정을 겪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해야 되는 생각은 이 가열의 장에서 우리가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주식을 팔자라는 이야기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제발 이분법적으로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약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다 던지라는 거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한번 길을 열고 다양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저는 무슨 이야기를 드릴 거냐면 제가 왜 아직도 주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주식을 추천드리고 있는지 그러면서 위험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리고 정말 엄숙한 위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은 용기와 시점의 문제였지 테크닉과 기술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주식의 매력이 혹은 수익을 얻는 방법이. 그런데 올해는 진검승부가 되는 거죠. 작년에 그냥 용기를 해서 했으면 되는 대충 먹는 장이었다면. 그런데 이제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올해 1월에 이런 분들 많으실걸요? 시장이 올라오는데 난 소외되기 시작해요. 어떤 분은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쯤 어떤 얘기라고? 작년 10월 같아요. 재계자는. 그렇죠. 지수는 어쨌든 3천 포인트 어간인데도. 그럼요. 그리고 업종에 대해서도 뭔가 다른 것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럴 때는 제가 항상 주제넘게 전화 잘하면 되는데 공부를 하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보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드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식을 머리에서 팔고 바닥에서 지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주식이라는 자산은 아직도 계속 매력적으로 우리의 자산 증식을 해야 되는 자산일 테니까요. 그럼 이제 서론 이야기는. 본론 들어가자고요. 이제 두 가지 시속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왜 강세장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리스크도 세 가지고요. 제가 작년에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도 있고 아직도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안티팬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런데 저는 소신을 갖고 시장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주식 시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어려운 단어예요. 구조적인 배경이 있고요. 상대적인 우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순환적인 매력이 있는데. 아이고 어렵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뭔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데. 구조적인 건 기술의 혁신이 갖는 낙관적 변화예요. 상대적인 건 주식이라는 자산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이유예요. 부동산의 채권에 비해서.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순환적인 이야기는 기업과 경기가 좋아지는데 통화 정책의 확장이라는 넌센스한 환경이 이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좋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가 잘 맞춘 이야기만 할게요. 제가 작년 10월, 11월에 방송에 나와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올해 벌어야 될 돈의 절반 이상을 버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 세 가지가 교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구간일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리스크를 연초에 던진 건 시장의 생각보다 그래서 너무 빨리 올랐을 때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생각들을 재정립해야 될 구간이겠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상황에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첫 번째는 강세장의 확신의 가장 큰 배경인 기술의 혁신이에요. 이제 이 이야기들을 시장에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차트를 그려놓고 말씀을 드렸죠. 강세장을 이끄는 건 강한 경기와 강한 기업의 이익이 아니다. 반드시 긴축과 물가 상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강한 경기와 기업의 이익은 빠르게 올랐다가 빠르게 끝난다. 지난 역사적인 사례에서 이 차트에 담을 만한 정도의 강세장은 세 가지 이유였다. 전후의 호황. 리커버가 될 거라는 강한 확신의 순간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의 혁신이 만들어져야 되고. 전기와 자동차가 만들어지거나 PC와 인터넷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술의 혁신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지금 사례하고 유사하지 않으세요? 코로나 이후의 세상과.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서 볼 게 기술의 혁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도 기억나시죠? 4차 산업만 보지 마라. 지금 보면 1차 산업에서는 이제 풍력과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발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8%밖에 안 돼요. 이게 50%를 넘어갈 거라고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초입에 있는 거고. 그리고 작년에는 언택트 기반으로 한 3차 산업의 플랫폼의 변화가 있었고. 올해는 제조업에서 AI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기술의 혁신들이 가속화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결합해서 침투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전기차와 그린이 만나면, 아, 내연기관과 그린이 만나면 전기차가 되는 거고요. 전기차와 플랫폼이 만나면 자율주행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확산되는 그런 그림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15페이지 좌측에 있는 남색이 아주 빠르게 그 범위를 넓혀가는 건 올해부터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가운데 차트예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는 개인의 수요가 언택트 기술에서 급증을 했다면 올해의 투자를 늘리는 건 기업과 정부예요. 가운데 차트가 뭐냐면 같은 허에서 기업들의 IT 지출이 얼마나 늘어날 건지를 이야기한 건데 2021년에 4조 달러 가까이를 보고 있어요. 미국의 미친 듯한 재정 부양 정책이 2조 달러가 안 되거든요. 기업들이 IT에 투자하는 게 그거 두 배예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더 이상 컨택트 오프라인 기업들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 위치하면서 구조적인 혁신이 변화되고 있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이 이종산업 간의 결합이 가속화되는 거죠. 우측이 그 증거예요. M&A 데이터를 보세요. 거의 역사적인 하이거든요. 이거는 연간 기준의 금액이 아니라 분기 기준의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기술의 혁신이 가져갈 수 있는 변화는 전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 강세장의 첫 번째 로직을 저는 꺾을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식 시장이 갖는 상대적인 매력이에요. 이 17페이지를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막대 그래프가 2층이죠. 2층 집이 작년에 실질적으로 실현했던 개별 자산들의 수익률이에요. 금리가 0%인데 어떻게 금리가 10%씩 수익률이 됐어? 그렇죠. 이게 2, 3%짜리 금리들이 제로금리까지 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캐피탈 게인이 나왔고 주식도 이만큼 올랐던 거고 금이 엄청 많이 올랐죠.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에 대한 기대 수익률들을 보면 이 차트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잘 짚어보셔야 돼요. 주식의 실질적인 수익률을 나타내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배당 수익률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밸류에이션이 안 변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익에 대한 증분이 이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채권의 금리들이나 배당 자산들이나 대체 자산들의 예상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을 그려보면 주식의 배당 수익률을 쫓아갈 만한 자산도 별로 없고 이익 증가금과 비교해서 아직도 쉽지 않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올 건데 금리가 올라와봤자 주식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 그러니까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살 수 있는 머니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은 아닐 거라는 거죠. 더욱이 금리가 올라오면 채권 가격은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주식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문제가 돼요. 뭐냐면 통화 확장과 기업 이익이 동반되는 순환적인 부분에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주식의 호조권이었잖아요. 그렇죠. 작년 하반기에. 거기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저를 한번 봐주시면 손바닥으로 설명을 할게요. 경기와 기업의 이익이 좋아지는데 통화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죠? 긴축에 가까워져요. 그렇죠. 돈을 줄여야죠. 그렇죠. 그런데 백신이 나오고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의 이익이 이렇게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부는데 미국은 양적 완화와 더불어서 천문학적인 부양책을 펴서 자산을 더 매입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얼마나 넌센스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넌센스가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와 기업의 이익으로 보지 말고요. 고용의 소유 사태가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지금 돈을 줄였다가는 기업의 신용 리스크들이 크게 튀어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신용의 문제와 고용의 문제가 심화돼서 돈을 푸는 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으로 시장이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균열이 나오는 거죠. 중간에 뭐가 하나 튀어올랐어요.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 3, 4월이 되면 물가라는 게 전년 대비잖아요. 작년 3, 4월에 유가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유가를 저희가 확인했었죠. 마이너스 37불. 제가 그때 여기 나와서 신체에서 생년월치로 사자라고 소리를 질렀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걸 올해 맞은 구간이 올해 3, 4월이 되겠죠. 그렇죠. 그 이후에 물가가 얼만큼 올라오는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겠죠. 그리고 백신이라는 게 일전에 방송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채권쟁이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아주 시장을 베어리시하게 볼 수밖에 없죠. 경기가 이런데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 놓는 게 백신이에요. 왠지 아세요? 채권이라는 건 경기가 안 좋을 때 돈을 버는 자산인데 경기의 하방에 아주 강한 선을 작용할 수 있는 이벤트인 거죠. 백신이라는 게. 그 가운데서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아,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올라오고 이거보다 더 좋아지면 금리가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겠네라는 균열이 담기는 거죠. 그 와중에 있었던 이벤트가 중국의 인민은행이 긴축으로 갈 거다. 패드가 더 돈을 풀어줄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더 돈을 풀어줄 거라는데 왠지 모르게 성에 안 차는 거죠.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면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작은 코멘트의 한 글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강제장의 확신 중에서 요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직면할 위험들이랑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확신들 혹은 의심들을 견주어 놓고 우리가 다 같이 봐야 돼요. 지금 투자자분들 들으시면서 그냥 결론만 이야기해 사 말어? 저는 그런 이야기 안 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사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엄습할 위험들이 뭔지를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모두가 생각하는 리스크들은 절대 시장을 흔들지 않아요. 저는 시장이랑 다른 각도에서 올해 리스크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시간이 되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맥주 한 잔 먹으면서 하면 좋은데 코로나 끝나면 한 번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리스크가 뭔 것 같으세요? 주식시장에. 그러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익이 그걸 달성 못할까 봐. 백신이 안 좋을까 봐. 경기가 안 좋을까 봐.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니요. 저는 올해 안에 주가의 추세가 변해야 된다면 주가의 추세가 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경기가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의 반작용 때문일 거라고 봐요. 물가. 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금리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뒤에 오늘은 실전 전략을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들은 저희 이걸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꼭 읽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리스크들은. 저는 이미 올려놨어요. 그렇죠.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금리 상승의 부담. 이 부분인데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25페이지 좌측 금리라는 건 물가와 성장의 최종 값을 더한 게 금리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서 본다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는 건 리스크겠죠. 그런데 가운데 보시면 물가의 전망치거든요. 작년 9월, 작년 6월, 올해 전망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우측에 지금부터 유가가 안 오른다고 해도 기조효과 때문에 저렇게 용수숨치는 구간이 있는 거죠. 당연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단기랑 중기 이야기를 드릴게요. 단기 이야기는 저는 패드가 금리가 올라오는 걸 용인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는? 정책 입양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운데 차트예요. 이게 미 재무부가 올해 국채를 얼만큼 발행했는지와 앞으로 발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표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더 찍어내야 될 거예요. 지금 전망치보다. 그런데 미국 10년물 금리 1.0%에서 저 정도의 돈을 찍어내는 거랑 1.5%에서 저 정도를 찍어내는 거랑 비용이 몇 배가 늘어나죠. 50%가 늘어나게 돼요. 그렇죠. 그게 자책 차트예요. 금리가 1% 상승했을 때 재무비용이나 이자 비용이 얼만큼 늘어나는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미국의 천문학적인 재정정책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 똔똔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정책이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은 자산 매입이나 조금 더 확대된 관점에서 일드 커브 컨트롤과 같은 양쪽 안으로 이걸 단기간에는 흡수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가 올라와서 주가가 빠지면 리커버가 가능한 조정. 주식을 사야 되는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는 3월에 주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지금보다 더 신고가에서 물가가 올라오면 시장이 그걸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하지만 리스크의 본질이 뭔지는 잘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버리는 게 리스크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달러 약세를 이야기하고 미국의 경기가 아직까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돈을 더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소수 의원인 것 같은데요. 저는 올해 하반기가 되게 되면 달러 강세를 걱정해야 될 거고 미국의 경기 회복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IMF가 이번에도 전망치를 상향했는데 미국만 특별히 많이 늘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가운데 차트예요. 이거 한번 자세히 보세요. 김 프로님도. 막대그래프가 좌측축이거든요. 이게 0, 2, 4, 6, 8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현재 주요국들이 백신을 인구당 몇 개까지 보급을, 계약을 완료했냐라는 거예요. 왜 두 개에다가 선을 그었어? 화이자 백신 나머지도 다 두 번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아쉽게도 지금 이 두 개를 조금 못 달성한 나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백신이 빠르게 보급되는 과정에서 주요국 재정 정책이 늘어나니 경기에 올 전망치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백신은 순차적으로 보급되는데 질서가 없어요. 질서는 미국부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측에 제가 아주 아주 보수적으로 추정해놓은 거예요. 현재 미국의 감염 확진자들이 가져가는 대략적인 항체 형성, 걸리면 항체가 형성되잖아요. 또 걸린다는데 그건 정말 소수점의 약률이에요. 이 사람들이 항체를 형성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도시를 샘플로 비교해봤다니 감염자보다 항체를 형성한 사람들이 10배가 많았던 도시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감염률을 한 두 배 정도로 놓고 올해 백신이 보급되는 그림으로 그리면 올해 6월에 미국의 항체를 형성한 인구의 비율이 70% 근처에 도달해요. 6월에 70%? 그런데 제 예상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문학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짧지 않은 고민을 했는데 미국이 왜 여름에 코로나가 급격하게 축소될 건지라는 이야기의 포인트를 잡아서 계산해본 거거든요. 저는 6월도 아니에요. 저는 2월부터 미국의 감염자 커브가 급격하게 내려갈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많이 꺾이고 있어요. 지금 그게 남색 차트거든요. 그런데 이게 3월 이후에 가속화되는 구간에서 외쪽에 있는 이 대규모 경기의 부양책이 집중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구간이 마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세부 데이터를 보시면 왼쪽이 최근에 경기와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는 건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드릴까요? 좌측이 제조업 경기의 선행지표예요. 그게 이제 순환지수고 가동률은 동행지표인데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아직도 높다는 거죠. 미국의 가동률은 아직도 2012년 이후에 최저치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와 저축률을 보세요. 저축률은 역사적인 하위까지 올라갔었고 소비자 심리는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경기는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돌아설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업의 IT 투자나 첨단산업에 대한 수혜의 투자가 나오면 그 부를 누가 독식해 가나가는 거예요? 그 밸류체인의 제일 위에 생태계에 앉아있는 건 미국계의 나스닥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경기가 엄청 호황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아주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는 거죠. 야, 근데 그게 무슨 리스크야? 그건 아주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백신이 보급돼서 항체 형성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코로나가 완화되는 구간에 신흥국의 바이러스 커브는 어떻게 움직일 것 같으세요? 아직도 하나도 못 보급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유럽도 보급을 다 못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만한 부양 정책. 제가 작년에 이 차트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경기가 마냥 좋아지지 않을 거다. 다들 V자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K자형 성장을 본다고 말했잖아요. 좋아지는 국가들과 나빠지는 국가들의 차별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그 구간에서 미국이 생각보다 빠른 경기에 회복을 얻게 되면 미국의 패드는 추가적인 부양 정책을 하는 명분이 해소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의 경기는 나머지 국가보다 우위에 서겠죠. 그럼 달러는 어떻게 보면? 달러 강세죠. 그렇죠. 그게 제가 33페이지에 그린 그림이에요. 과거 미국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거나 그래서 미국이 긴축이 아니라 통화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야 되는 구간 그 구간에 아래쪽에 오시는 것처럼 신흥국 조건이 좋았던 적이 없어요. 악몽인데 그거. 그리고 신흥국의 신용 리스크들도 해소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로 가면 브라질을 예로 들게요. 브라질의 기업들은 대부분이 달러 채권인데 채권 상환의 부담이 더 커지죠. 그렇죠. 그런데 크레딧 리스크는 경기가 안 좋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기업의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돈을 구할 수 있으면 크레딧 리스크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는 충격을 맞을 때도 생기지만 금리가 올라올 때 더 크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저는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좋은 게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한국이 펀더멘탈 쪽으로 좋겠지만 달러가 강세가 되는 구간에서 신흥국에서 머니플로우가 유출되는 구간에서 과연 한국은 자유로울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들도 점검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미국을 아직도 A등급에서 떨어뜨려 놓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된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격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아니요. 너무 좋아했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세 번째는 작년에 말씀드렸던 거에 또 반복하는 거예요. 가격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버블을 이야기할 때 조지소루스의 재기성 이론을 한번 설명드리기 때문에 있거든요. PPT를 한번 보시면 제가 볼을 하나를 뒤집어 놓고 하나는 바로 세워놨는데 이런 볼에 공을 떨어뜨리면 공은 당연히 볼의 제일 아랫단에 위치해야 되죠. 이게 균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볼을 뒤집어 놓으면 공을 위에 떨어뜨리면 공은 항상 흘러내릴 수밖에 없죠. 비이성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비이성적일 수 없다는 걸 기반으로 조지소루스가 재기성 이론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로 큰 돈을 벌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삼중교회 유측의 그림인데 노란색 점점점점점 해놓은 게 기업의 펀더멘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란색 선은 주가입니다. 항상 이럴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펀더멘탈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시장이 경제가 좋아지는 것들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죠. 조지소루스도 그렇고 하우드막스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낙감 편향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실제 펀더멘탈보다 높은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거죠. 아까 칠판에서 읽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이 펀더멘탈과 주가의 괴리를 축소해야 되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높아진 기대감 때문에 시장 펀더멘탈이 그걸 못 채우는 거죠. 그래서 투매 현상의 조정이 나고 결국에는 펀더멘탈과 주가는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게 우려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트를 잘 보면 제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릴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이론에 불과하니까. 이게 포인팅하면 좋은데 저는 A, B, C, D, E, F가 있는데 저는 E, F가 아니라 C, D의 구간일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가?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가 예전에 기억나세요? 버블 이야기하면서 과거에는 초기의 버블에 들어가는 자금들이 스마트머니들이고 기간 투자자들의 자금들이다. 왜냐하면 정보의 여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대칭성. 그렇죠. 그런데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같이 별거 아닌 사람들이긴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3프로 TV에서 비대칭성이 막 깨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펀더멘탈의 그림으로 본다면 저는 E, F에 있기보다는 C, D에 있는 그림이라고 봐요. 다행히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높아진 가열에 대한 부분이 항상 제자리를 찾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C, D레도 커렉션은 있네요. 조정은 있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아까 D에서 1차 의심이라고 적었는데 이 관점의 변화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꽃은 필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왜 어떤 경로로 주가를 풀어뜨리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가운데 차트를 보세요. 주가와 이익수정비래요. 주식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 애널리스트들의 이익수정치는 동반돼서 상향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기대감은 그보다 더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 펀더멘탈이 그거에 못 미치는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제일 우측의 차트에 파란색이 글로벌 EPS를 내년까지 적어놓은 거거든요. 점점점점 보이세요? 이게 지금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죠. 기울기가요. 저를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3개월 기준. 그런데 이게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런 변화를 내년까지 시장이 정말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거를 생각하게 하는 게 37페이지 좌측 차트예요. 지금 보시는 차트의 좌측이죠. 파란색 선이 이익성장률 전망치예요. 이게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닷컴버블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PC와 인터넷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야라면서 수요를 창출하기 시작하니까 시장이 미친듯이 낙관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익수정치는 계속 늘어나게 되고 기업은 M&A를 통해서 이걸 더 확신시킬 수 있다고 해야겠죠. 그런데 결국은 회색 선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적 달성률이에요. 실적 달성률이 80%도 문제가 되는데 실적 달성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게 뭐죠? 높아진 기대감을 채울 수 없는 펀더멘탈은 펀더멘탈이 좋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항상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지금 가격을 어떻게 생각해? 저는 주제 파악을 되게 잘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물가가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하겠어요. 그걸 예상하시는 분들의 말도 신뢰를 못하겠어요. 지금 밸류들, 좋게 보는 사람들은 싸다라고 이야기하고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죠. 보수적인 사람들은 비싸다고 증거를 대죠. 그 두 개가 틀렸나요? 전 다 맞다고 생각해요. 이 38페이지 그 그림을 제가 보기 좋게 다 같이 그려놓은 건데 다 이 세로축이 밸류에이션입니다. 왼쪽 차트는 이익성장 대비해서 현재 밸류가 어떠냐. 추세선 안에 있죠. 이익이 성장하는 만큼 예전에 이 정도 밸류 받았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위험 프리미엄이에요. 회사채 대비한 주식의 상대적인 위험 프리미엄은 회사채 금리를 감안하면 이 정도 프리미엄 줘야 돼요. 그런데 자산의 가치에 대한 상대성과 수익성을 이야기하는 ROE 대비해서 보면 지금의 주가는 너무 비싸요. 그러면 어떤 게 맞냐는 거죠.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여기서 길을 한번 쫓고 열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주가 지수의 밸류에이션이 여러분들이 냉정함을 가져야 되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일 우측이 코스피의 밸류거든요.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녹색선인 15대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건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분들이 존경하는 지지는 국내 전략가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의 밸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죠. 3천, 5천, 6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이야기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밸류에이션이 할증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한국의 시가총액 비중이 바뀌었다. 그렇죠? 그래서 성장주 산업 중심으로 오면 한국의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돼야 된다. 그러니까 극단적이지만 코스피의 나스닥화가 진행됐다. 저는 100% 동의해요. 동의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신뢰하기 어려운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주가가 얼만큼 갈 수 있다는 로직을 동의하기 힘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그래서 한국의 밴드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로직의 첫 번째는 한국도 이제 나스닥처럼 이렇게 변했으니까 미국의 S&P500이나 글로벌 대비해서 우리가 이만큼 할인받았는데 이제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겉뜩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그게 할증의 이유니까.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밸류에이션 스프레드는요. 한국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미국의 S&P500이 은행주, 낮은 밸류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오면요. 한국과의 밸류는 줄어들었어요. 미국이 기술주 중심으로 가면 한국이 좋아도 밸류에이션은 벌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그걸 회기적인 분석으로 잡고 밸류에이션을 몇 퍼센트 할인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거예요. 상대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수를 잡고 지금 주가가 가열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가격적인 측면까지 우려해야 되냐? 저는 그 지수가 S&P500이 가장 합리적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수 밴드를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데 이걸 처음 느끼시는 투자자분들이랑 기관 투자자분들도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심플해요. 39페이지 좌측의 글을 보시면요. 올해 지수의 밴드를 3,400에서 4,250포인트를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자들이 이름을 글을 써요. 신한금융투자 지수 4,25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어. 그리고 지수가 4,6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 신한금융투자 지수 밴드 틀려. 이러는 거죠. 그건 잘못된 접근이에요.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는 건 현재 이가 밸류에이션에서 합리적으로 주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밴류를, 이 밴드를 활용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4,250포인트와 3,400포인트는 어떻게 나왔냐. 상단도 하단도 다 PER를 적용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미국의 S&P500의 EPS가 1,170포인트예요. 현재 그럼 이익증분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코로나 이후에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구간에 여전히 주가는 이렇게 흔들리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때 지켜줬었던 PER를 적어놓는 거예요. 저항이 됐던. 그러면 3,400포인트 정도는 의미 있는 저항선이 될 수가 있어요. 더 밑에 안 빠진다는 게 아니라 이 근처에 오면 주식을 늘려도 된다는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4,250포인트, 좀 남긴 했죠. 4,200포인트는 뭐냐면 올해 연말 기준으로 내년에 이익을 적어놓으면 190포인트 정도가 나와요. 거기서 지금 22.5배가 아닌데 코로나 이후에 미국 증시가 받았었던 거의 밴류의 상단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할증된 가격에서 시장이 전망한 만큼 이익이 다 왔을 때라는 거. 그럼 그게 4,200포인트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 이 이상의 구간이나 이 근처에 오게 되면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줄이거나 위험에 대한 선호를 낮출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를 보시죠. 많은 존경하시는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런 이야기는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몇 월에 사서 몇 월에 파십시오. 그런 걸 많이 물어봐서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투자자분들인데 이제 여쭌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주식이 조정받으면 매수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두 가지 이야기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몇 월에 샀다가 몇 월에 팔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틀렸을 때는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빠지는 구간에서도 여전히 시장을 아웃포포먼스 하는 주식들이 보여요. 지금처럼 지난 1년 장처럼 오르면 다 오르고 빠지면 다 빠지는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스닥 빵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화장실에서 혼자 웃고 있어요. 나스닥은 20일 이평선 근처에도 안 가고 주가가 올라왔어요. 다른 거죠. 전혀 느낌이 다른 거죠. 그리고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빠지면 더 살아라는 이야기가 투자자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바로미터로서 저희는 기술적 지표들과 이런 주가의 밸류에이션의 밴드를 보면서 현재 주가가 가열에 놓인 것들에 대한 인지를 하면서도 주가의 버블과 상단에 대한 트라이를 공격함에 있어서 조금 더 다각적인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시장에 대해서 강세장을 가져간 이유들이랑 그리고 저희가 합리적인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조금 다른 팩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 그래서 왜? 그래서 뭘?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주식을 사세요. 파세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올해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고 그게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글로벌이죠. 네. 저 죄송한데 물 한 장만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네. 우리 쉬는 시간이 오늘 없어요. 한 시간만 동안.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조금 더 많이 진행해 보려고 앞에서 시간을 좀 빼봤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내용을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받아 하시지 않을까. 아니요. 좀 걱정이 되는데. 오히려 중간에 끊는 걸 싫어하세요. 이런 날은. 지금 그래서 사실 제가 방송하기 전에 저하고 박석중 의원 전부 다 화장실 갔다 왔어야 되는데 네. 벌써 근데 벌써 50분 지났어요. 네. 벌써 50분 지났다고. 알겠습니다. 30분, 35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 네. 충분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는 돈 되는 이야기는 짧고 굵게 드려야 되니까요.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시장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이 복잡한 차트로 결론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의 장세와 주도업종과 주가와 이익과 밸류와 변동성을 한 차트에 다 모아놨어요. 그게 복잡할 수밖에 없죠. 막 톤아웃이죠. 저도 만들면서 야, 이따가 토하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 차트를 제가 다 겹쳐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가를 결정했던 요인들이 조금 달라져요. 주식은 이익과 밸류에이션의 고비예요. 그렇죠? 100억을 버는 회사가 10배의 PIR을 적용받으면 1000억 회사가 되는 거고 100배의 PIR을 적용받으면 1조 회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익의 함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동안 주가를 결정했던 변수는 주가였을까요? 밸류에이션이었습니다. 주가는 밸류에이션을 결정짓게 하는 유동성에 대한 요인, 금리 하락에 대한 요인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주가의 상가를 만들었어요. 계속 키워나갔죠. 그런데 이 중간에 조정들은 어떻게 왔냐면 이 EPS라는, 이익이라는 펀더멘탈에 갖는 우려들이 이 주가의 하방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쭉 안 쉬고 올라온 것 같지만 주가는 두세 번의 박스권의 레인지를 보여왔어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의 시장의 장은 역할론이 바뀔 거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 통화 정책, 경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밸류에이션이 상단을 여는 게 아니라 하방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단을 다시 열게 하는 게 펀더멘탈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아까 앞에서도 S&P 기준으로 제가 위를 좀 열어드렸는데 저는 주가가 새로운 박스권으로 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도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 새로운 박스권은 좀 한 차원 높은 박스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의 볼이 깊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주가가 속락하는 정도가 어디였냐면 코스피가 연초 이후에 한 2, 3% 정도만 남겨놓고 상승품을 다 뱉어냈었고요. 미국도 나스닥, 다우, 나스닥은 아니었다. 다우, S&P 연초 상승분을 다 뱉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부터 다시 반등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의 조정을 거치고 주가가 내일부터 쉬지 않고 올라온다?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주가가 속락하는 구간에 4분기 이익이 미친듯이 올라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주목하지 마세요. 어닝 가이던스가 더 올라왔다고요. 그럼 올해 EPS는 어떻게 되죠? 이익은 더 올라왔죠. 이익은 올라오는데 주가는 빠지면 밸류에이션의 부담은 한층 더 경감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경기의 어떤 큰 훼손이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가격이 높은 구간에서 나타나는 기현상이에요. 그게 게임스톱 같은 사례들이죠. 게임스톱 사례가 얼만큼 나올 건지를 두고 확대 해석을 하는데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는 건 주가에 가열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낙감 편향이 가져온 높은 기대 수익률이 가져온 비이성이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주체가 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성장통이라고 봐요. 시장은 이걸 또다시 적응하고 자신의 정화 능력으로 가져가면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소동 때문에 주식이 부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리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바꾸고 어제부터 다시 또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했고 새로운 박스권의 상단이 나오는데 그 상승폭의 레인시가 작년과 같은 그림으로 가진 않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기대 수익률을 조정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위험 손호도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론을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너무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신입사원들을 교육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너네는 정말 복받은 세대야. 왜요? 그러네요. 지난 주식시장의 코로나 이후의 1년은 4년짜리 사이클이 한 번에 온 거야. 그렇지 않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실적장세. 이전의 금융장세. 그리고 지금 역금융장세를 우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표에 놓은 것처럼. 이건 4년짜리 사이클이에요. 그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봐야 되면 지금 섹터도 하나의 로테이션이 지나갔거든요. 기술주 성장주 막 오르다가 이제 경기 민감주들 막 올랐었잖아요. 신흥국 오르고. 그리고 하나의 로테이션이 끝났어요. 요즘 또 기술주 다시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뭘 사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정의를 하고 기술주 성장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린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업종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의 마인드로 주식을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업종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자기가 원하는 질문을 안 물어보잖아요. 예전에 김 프로님 저한테 미국 대선할 때 사람들이 나한테 바이든이 될 건지 트럼프가 될 건지 물어보면 보는데 나한테는 아무도 안 물어본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자청해서 얘기했잖아요. 바이든 댄다고. 똑같이 있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딱 물어봐줬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너는 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뭐가 좋을 것 같아? 가 아니라 너는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어? 너는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어라고 하는 걸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볼게요. 박석중 의원은 지금 어떤 투자를 하려고 그럽니까? 어떤 투자 철학을 구현하려고 그러세요? 이런 게 원하다는 거죠.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저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투자자분들에게도 신입사원들에게도 제 후배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더 이상 근로의 소득이 너의 인생을 결정지어 주지 않을 거야. 신한금융 투자는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들어오는 신입사원들도 이 회사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근로의 소득일 텐데 그게 내 인생을 결정지지 못하면 그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근로의 소득이 아니라 금융의 소득을 위해서 써야 돼요.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거에 10분의 1, 100분의 1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방면에서 투자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식을 사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급변화는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술의 혁신이 진행되는 구간에서 주식이 그런 세상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자산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화된 세상 내에서 저금리의 기조가 한동안 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자산을 변함없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함없이 주식을 가져가는 게 작년에 쉬웠다는 거죠. 주가가 워낙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팬데믹 수요가 기술의 혁신을 자극하는 미친 수요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만큼 높아진 가격에서 주식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자분들은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위험에서 내가 속해 있기를 원하는 거고 그 위험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몇 월에 서서 몇 월에 주식을 파는 게 답이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설령 제가 오해를 받더라고요.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운 좋게 주식을 한 번 바닥에서 잘 맞췄다고 박석중 주식 잘 맞추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됐어. 저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올해 또 틀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는 반성문이 더 편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팀은 테슬라를 리뷰하고 테슬라를 브로커리지 하는데 자료를 쓰지 않습니다. 저희의 자료의 90%는 이렇게 위험을 관리하고 성장이 나오는 테마들을 가져가는데 투자자분들이랑 결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자산이 유망해 보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단기적인 뷰로 드릴게요. 보시는 차트의 좌측 차트를 한 번 보세요. 이게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썼는데 그로스라는 건 성장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크리컬일은 경기민감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로스닥은 IT, 헬스케어 이런 게 바이오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시크리컬은 철강, 화학, 정유, 에너지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내년도 올해 경기가 빠르게 올라오죠. 내년도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구간을 실적장세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때 시총상위 업종인 경기민감주가 이익을 주도해야 돼요. 제 말 맞죠? 그렇죠. 그런데 차트를 한 번 보세요. 경기민감주에 대한 이익 기여도가 남색이 높아진 건 맞으나 올해 여전히 글로벌 이익을 기여하는 핵심 트리거는 성장주에서 나와요. 이걸 절대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경기민감의 순환 섹터를 이야기하면서 실적장세가 나오면 경기민감주를 사야 되는데 경기민감주는 한계가 있을 거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에서의 경기민감주는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많고 IT 하드웨어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성장주를 재단하거나 하는 형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여전히 그로스 스탁 경기민감주가 아닌 성장주의 관점에서 이번에 조정해서 사야 되는 업종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저희 팀원 중에 김성환 연구원이고 제가 너무 좋아요.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애널리스트인데 그 친구가 44페이지 우측에 그림을 저한테 그려면서 팀장님 제가 이런 차트를 그려봤어요. 그러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너무 좋았고 신났어요. 이게 제가 그리고 싶었던 차트였거든요. 새로축이 올해 매출 성장이 가장 강한 업종들이에요. 위로 갈수록. 그런데 우측축으로 가면 그런 애들 중에서 최근 변화율이 제일 좋은 애들이에요. 그럼 올해 좋은데 최근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커지는 애들이겠죠. 저는 이번 조정에서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다 찍어드릴게요. 이따 다 따로 말씀드릴 텐데 저희를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반도체와 신재생에너지를 이번에 더 샀어요. 저희는 아주 아주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주가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삭스나 아이클린과 같은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주가 차트를 한번 보세요. 20일 이평선을 다 지켰어요. 추세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더 좋게 볼 동인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을 더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서 어떤 템 한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역발상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두가 안 보고 있는 주식에서 큰 기회가 나와요. 제가 우리 팀원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주식하시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야, 3배짜리, 4배짜리 이런 거 쫓아다니면 결국은 개털나. 주식을 크게 해서 자산을 늘리려면 아무도 안 보는 자산을 바닥에서 자서 2배 정도 먹는 주식을 한 3번 정도만 가져가면 네 자산, 잔고의 공 하나가 바뀌어 있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10배나 줘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다 좋았는데 쩔어있는 주식이 있을까? 네, 있어요. 그걸 새롭게 볼 만한 게 뭐냐면 45페이지 좌측을 보시면 상대 주가를 그려본 거예요. 주가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안 좋았던 게 서비스, 우리나라는 아니죠. 그런데 글로벌하게는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업종들이에요. 그런데 얘들의 최근에 이익 개선을 보면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드릴까요? 오늘 저희 모아 있는지 아세요? 저희 팀원들 다 앉혀놓고 이번에 조정해서 뭘 살까라는 건 이미 저희는 결정을 했어요. 반도체랑 저희는 신재생 에너지를 더 태웠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로 경기 민감주를 저희가 이미 팔아놨었거든요. 그런데 경기 민감주를 뭘 살까라고 해서 저희는 어떤 주식을 샀냐면요. 저희 신입사원들까지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주가의 트렌드에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는 시장이 생각했던 변화보다 주가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훨씬 더 가열차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극으로 이야기해봤어요. 주식의 아이디어 헤일은 저희는 이렇게 하거든요. 사례를 줘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전 세계 70억 인구가 내일 이 알약을 먹으면 온몸에 항체가 생겨. 코로나가 절대 걸리지 않을 거야. 내일부터 넌 뭘 할래? 라는 걸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많이 나온지 아세요? 여행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행? 네.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예쁜 미스코리아를 뽑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제 우리가 침사위원들이 어떤 미스코리아를 꼽을지 한 번 생각해보자. 나 말고? 네.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누굴 꼽을지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항상 그래요. 왜 그러지? 그게 이제 경제학에서도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오는 종목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려고 했냐면 지금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질 업종들, 백화점 좋아지지 않을까? 놀이공원 좋아지지 않을까? 돌아가셔서 주가 한번 확인해보세요. 거의 정보점에 위치해 있어요. 이미 다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었는데 미국은 별의별 기업들이 다 상장돼 있잖아요. 미국의 레슬링, WWF인가? WWE 아시죠? 그 레슬링 하는 거. 알죠. 거기 지금 관계 못 봤잖아요. 걔들이 주가가 많이 쩔어있더라고요. 이런 주식 되게 재밌겠다. AMC는 이미 우리 미국 로빈우더 형님들이 다 올려놨고 그리고 또 저희가 봤던 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나스닥에 상장돼 있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아니면 미국의 뉴욕 야구단과 아이스하키단, e스포츠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있죠? 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게 이게 저희 컴플라이언스 좀 걸려서 자료 없는 거라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저는 디즈니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디즈니 역사적 고점 아니에요? 저는 더 갈 거라고 봐요. 디즈니의 포트폴리오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에너지, 금융, 이런 업종을 안 사고 내일 코로나가 없어진다는 생각으로 레저 업종들이나 미디어 업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자. 그런데 재미있는 ETF도 많아요. 어웨이라는 ETF도 있어요. 여행업체들 다 들어가 있는 거죠. PEJ라는 건 저는 미디어도 되게 좋게 보거든요. 미디어도 동반해서 담고 있는 ETF들도 많고 호텔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산들을 저희는 지금 경기 민감주 대신 늘려가고 있어요. 잘 보고 있지 않지만 저는 되게 중요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별 기업에서는 45페이지 우측 차트를 보시면 이 남색선이 월마트 주가예요. 선생님 기억나세요? 작년, 재작년쯤에 제가 월마트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마존드 당한 대표적인 기업의 월마트의 주가가 신고가다. 지금 그 이후로도 주가가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보 같은 눌려있는 흔한 말로 쩌리 같은 주식들을 새롭게 봐야 될 기업들도 보여요. 저는 거기에서 첫 번째로 작년에 올해 말씀드렸던 GM, 포드. 제가 올해 5월에 이 월마트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차와 이마트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작년이죠. 현대차가 저는 이렇게 강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눌려있던 애들의 변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GM, 인텔, CT, 엑스모빌, BP와 같은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왜?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게 많아요. 캐시가 많아요. 그리고 R&D의 어마어마한 돈을 아직도 쳐붙는 기업들이에요. 이 기업이 혁신을 가져가거나 변화를 가져가게 되면 기업을 재평가할 수 있는 동인들이 큰 거죠. 예를 들어서 인텔이 5나노, 7나노의 공정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변화가 PC 시장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희 섹터 에널리스트는 아직 이 의견은 부정해요. 그 친구가 정말 주식을 잘 맞추거든요. 김영태 의원인데. 그런데 저는 매사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인텔의 R&D를 존중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화도 강조돼야 될 거고 CT, 신한, 하나 이런 회사들이 핀테크와 관련한 부분에서 저는 올해 아주 큰 변신과 변화를 할 거라고 봐요. 그게 오프라인 점포를 줄여서 핀테크 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북을 통해서 자산을 넓혀가거나 이종산업 간의 결합을 가져가는 일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작은 변화들의 주식은 아주 큰 상승을 하게 돼요. 엑스모빌은 왜? 엑스모빌 BP가 신재생에너지를 안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오히려 더 모르겠어요. BP는 이미 시작했죠. 그렇죠. 맞아요. 그 변화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건 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본업이 바닥을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효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렇게 눌려있는 애들도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테마들을 요약해서 보면요. 여기 다 놓여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투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릴게요. 저희는 이렇게 투자를 해요. 저희는 섹터로 산업을 나누지 않아요. 그렇게 전통산업으로 섹터를 나눠버리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저희는 한 20개 정도의 테마에 집중 투자를 해요. 그 20개 테마는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고 그리고 그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구간에 있는 테마여야 돼요. 그러면 그 투자 테마를 어떻게 투자할까? 좋은 종목을 섬절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ETF를 섬절합니다. 저희가 종목을 잘못 가져갈 수 있는 리스트를 반드시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보는 산업들은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 내에서 1등과 2등과 꼴등의 위치가 변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ETF로 절반 정도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섹터 애널리스트가 이 ETF를 아웃폭폼할 수 있는 기업을 셀렉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테마를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게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클린이 있겠죠. 여기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실전형입니다. 도움이 되시라고요. 47페이지에 제일 좌측 상단에 반도체 보이시죠? 5G 미치 반도체잖아요. 반도체에 관련한 부분에서 메모리만 투자하고 있는 한국 투자분들이 저는 아쉬워요. 4년 사이클에서 1년만 먹겠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4가지 산업 내에서 저희가 뭘 좋게 보고 있냐. 지금 메모리 턴어라운드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한국 자산을 못 사니까 마이크론을 사고 있는 거고요. 비메모리 관련한 부분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앤디비아가 언제 돌아설 수 있을 거냐. 저희는 지금 투자 의견을 높였고요. 얼마 전에.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최근의 변화들이 앤디비아, AMD 이런 애들이 아니라 애플, 아마존, 심지어는 알리바바 이런 애들이 팸리스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지? 그럼 거기에서 수혜를 보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면 건설업을 하려면 캐드가 필요하죠. 팸리스가 늘어나게 되면 이 반도체형 캐드가 필요하게 돼요. 그걸 하는 애들이 케이던스라는 애들이에요. 이거는 ETF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날로그 반도체 중에서는 저희는 NXP와 TIA 이런 애들을 좋아해요. 텍사스의 인스트루먼트죠. 그렇죠. 제가 NXP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방송명도 그거였을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경기 민감주는 IT 하드웨어다 하면서 반도체가 뭐가 좋을 것 같냐고 했을 때 그때 차량용 반도체가 코로나의 역사적인 수요의 하락을 맞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역사적인 수요의 상승을 가져갈 거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아다스라고 이야기하는 자율주행이 기존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4배, 8배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게 되니까 역사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에서 역사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를 가져갈 거라고 봤는데 지금 쇼티지까지 왔더라고요. 그걸 제일 잘하는 애가 NXP예요. 또가 뭐가 필요하냐면 요즘에 TV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모두에 반도체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걸 제일 많이 납품하는 애가 TIA,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지수 대비해서 아웃포퍼만 한다고 보는 거죠. 저희 김형태 연구원이 이런 걸 정말 예술로 찍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애널리스트인데 저희는 이걸 그렇게 가져가요. 그리고 파운드리에서는 여러 가지 안 가져가요. 그냥 AMD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블록으로 가져가서 반도체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내는 게 저희 목표예요.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부분은 저희 되게 심플하게 가졌어요. 파운드리 여기는 근데 ASML을 써놨어요? 아, AMD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ASML, 장비 중에서는. 아, 장비 중에서? 네. AMD는 저희가 사실 좋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AMD라고 하셨는데 ASML이요? ASML, 그렇죠.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영어 단어가 많으니까 헷갈렸네요.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이클린이라는 신재생에너지 ETF를 지금 1년 넘게 가져가고 있어요. 수익률이 세 자릿수거든요. 여기에다가 베타를 넣은 게 저희가 중국의 신재생에너지를 잔뜩 다녔어요. 제가 진짜 아쉬웠던 게 뭐냐면 중국 특집을 예전에 하면서 방송을 두 번이나 했는데 둘 다 시간이 모자라서 뒤에 종목 이야기를 못 드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 잘못이죠. 제가 시간 관리 애널리스트는 프로페셔널하다고 이야기하려면 일찍 끝내야 되는 건데 제가 그걸 못 했는데 그때 뒤에 남아있던 게 책자에 있는 게 중국의 주식시장에서 수혜 업종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게 중국의 신재생이에요. 뒤에 스토리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할 텐데 저희는 글로벌 아이클린의 중국의 신재생에너지로 엣지를 넣었는데요. 저희는 한번 감축해 주십시오. 저희가 드디어 신재생에너지 애널리스트를 드디어 뽑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반드시 올해 안에 3%에 데뷔시킬 건데요. 상반기 안에 합시다. 올해 11개월이나 받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저희 팀원들을 정말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저는 해외 주식을 잘하는 하우스들 많은데 저희가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저는 저희 팀원들 덕에 여기까지 와 있는 거고 애널리스트를 하는 건데 저희는 신재생에너지를 넓힐 거예요. 어떻게 넓힐 거냐면 신재생에너지는 아주 복잡한 밸류체인이 있어요. 풍력부터 시작해서 발전해서 송전해서 ESS에서 그걸 가공해서 가전으로 보내는 가정 내에서 아주 많은 밸류체인의 확산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1분 응선을 지날 때는 대장주가 움직이지만 2부 업종에서는 그래서 2종 산업이 결합되면서 수혜가 되는 업종이 확확 튀어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저희는 이번에 새로 조인하시는 분이랑 그쪽 산업을 잘 자신 있고요. 그 부분에서 계속 베타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신재생에너지의 타픽들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 바꾸셨잖아요. 작년에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밸류에이션이에요? 아니면 정책이에요? 아니면 다른 이슈가 있어요? 이게 사실 지금 제가 시간을 관리한다고 표를 켜놓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숫자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힘들지만 이렇게 차트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스토리텔링으로 할게요. 제가 신재생에너지를 왜 좋게 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재생에너지가 기술이 좋아서 좋게 보는 거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를 좋게 보고 있는 건 미국과 유럽은 첨단산업이 올라오게 되면 심각한 고용의 문제를 겪어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저렇게 많은 실직 인구들이 옛날에 구직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기업은 이미 사람 대신 데이터와 기계와 시스템을 통해서 이미 시스템을 갖춰놓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늘려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많은 실업에 대한 문제들을 미국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유럽은 제조업 없는 경제를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또 빚을 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선진국은 지금 제조업과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투자의 명분이 필요해요. 저는 그걸 가져갈 수 있는, 이건 사파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음모론적인 이야기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린이에요. 아주 강한 명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린 에너지를 기반으로 바이든과 유럽이 수요를 창출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화석 에너지보다 2.3배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데 이게 자기에서 창출하는 고용 인구의 2.3배가 아니라 신흥국에 줬었던 고용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이걸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에서 기술력의 누가 1인 것 같으세요? 미국, 유럽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풍력과 태양광 대부분 산업에서 밸류체인이 복잡해서 뭐가 1등인지는 모르겠지만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캐파와 그리고 설치량으로 본다면 중국이 단연 1이죠. 그러면 미국과 유럽 중심의 산업에서 중국도 빠질 수 없을 거예요. 왜죠? 유럽과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연결해야 되는 구간이고 중국이 미국의 새로운 견제에 관련한 부분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14.5개년 규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몇 년도에 어디까지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 균형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투자가 언제 제일 많이 늘어나죠? 올해 내년에 제일 많이 늘어나야 돼요. 더 사파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신재생 에너지에서 이야기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막이에요. 일조량이 많아야 되고 풍력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효율이 높은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송전과 ESS, 저장장치들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중국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신장 티벳이에요. 저는 그쪽과 관련한 부분에서 수요 창출과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대비해서 하나의 중국을 가져갈 수 있는 명분도 맞아떨어지고 투자다 이거죠. 그렇죠. 그 구간이 1대1로의 거충 요충지에서 유럽까지도 가는 그림이긴 하죠. 이건 제발 사파적인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요. 중국의 14차 5개년 규획이 진행되는 지난 5개월 동안 자유무역 지구를 육지로 잡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일련의 변화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여기에 보면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수의 기업들을 적어놨어요. 윤기 실리콘, 금풍 가기, 전기차 관련한 부분에서는 창신 손재 이런 애들이 지금 저희 포트에 들어가 있는 애들인데 축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최근에 중국이 유동성 스퀴즈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걸 중국의 14차 5개년 규획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테마거든요. 첫 번째가 에너지 자립, 식량 자립과 관련된 부분 두 번째가 기술 자립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쪽 테마들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5분 남았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은 안 하고 가서 나중에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텐데 현실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위험을 관리하는 첫 번째가 주식이 비쌀 때 어깨 위에서 팔면 되고 쌀 때 어깨 무릎 밑에 사면 되잖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죠? 내가 팔면 주가가 내일부터 튀어오를 것 같아서 물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더 빠질 것 같아서 안 받고 올라오는 구간을 또 놓치게 되죠. 그럴 때 사람 미치는 거죠. 그걸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연기금들은 자산을 배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백조로 운영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저는 위험 관리의 핵심을 변동성 제어라는 목표를 가져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저는 앞으로 세상을 이끌 변화의 혁신의 기업들과 ETF를 계속해서 담아나가길 바라요. 그런데 그 안에서의 변동성을 맞아서 저희가 이 방향성을 못 돌아가는 걸 리스크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자산 배분을 통해서 이 변동성을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산 배분을 어렵게 생각하세요. 뭐 한 90% 주식 가지고 10% 쇼 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해지가 되는지. 안 돼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식에서 인버스 탔다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올해 3석을 한번 느껴보신 분 들으세요. 그건 아주 기회비용이 높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주가를 사서 어디에서 팔아라는 이야기는 참고해야 될 이야기지. 신뢰하고 신봉할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헌실판에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꼭 한번 연습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조그만 자산입니다. 자산 배분의 기본 원칙은 서로 다른 자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자산을 충돌시키는 거예요. 위험 자산인 주식과 안전 자산인 채권을 충돌시키는 거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충돌시키면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공적인 자산 배분은 플러스 1, 2가 나오게 만드는 전략인 거죠. 그런데 지금 그래서 안전 자산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깨지죠. 이거는 해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담아봐야 될 현실적인 자산은 빅스나 숏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주가가 충격받을 수 있는 이유들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주가가 충격받을 수 있는 건 경기가 너무 좋거나 금리가 오르는 거잖아요. 저는 금리가 오르면 수익이 될 수 있는 자산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금리 연동 무채권 같은 거? 그렇죠. 그게 이제 물가체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건 난이도가 좀 있을 때. 물가 연동체가 있을 수 있고 레버리지 롱 같은 ETF가 있을 수도 있고 장기물 숏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건 캐리 같은 걸 좀 따져봐야 되긴 하는데 그리고 이 사항이 나오면 저는 달러 강세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자산들에 대한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게 되면 주가가 변동성이 오더라도 그 변동성을 제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이 빠진 주가에서 이 주식을, 이 자산을 팔아서 메이크업하면서 평단을 낮춰갈 수 있는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자산의 배분이라도 서로 다른 성질이 아니라 비슷한 성질의 자산을 부딪혀도 변동성을 관리시킬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과 올라가는 이유가 똑같거나 주식과 성질이 비슷한데 변동성이 제어되는 자산이죠. 뭐가 있을까요? 배당주가 있을 수 있죠. 리치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작년 연말에도 리치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를 한번 보세요. 리치가 주가가 되게 좋거든요. 올라가네? 그렇죠. 이런 자산들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도 나왔던 리치 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면 오프라인, 미국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데가 대도시는 거의 몰 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쇼핑몰. 몰에만 투자하는 리치가 있어요. 그런 리치들은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도 있겠죠. 그런 자산들을 충돌시키는 거죠. 그리고 주가랑 비슷한 성질을 올라가나 주가랑 유사한 게 뭐냐면 원자재예요. 저는 유가가 아주 하방이 깊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3, 4월에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에 진입하는데 미국의 코로나 커브가 급격하게 완화되기 시작하면 저는 원우 가격도 많이 오를 수 있을 기대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번에도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이쪽을 너무 많이 질문하시는데 저는 농산품이 많이 올라서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방이 되게 든든하고 큰 변동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큰 기대 수익률도 가져갈 수 있는 공물. 그렇죠. 농산품. 이런 자산들을 되게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게 46페이지 좌측에 있는 위험의 해지와 위험의 분산과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자산들이고 이 뒷부분에 보시면 저희의 ETF들이에요. 이거를 꼭 활용하셔서 이걸 가져가는 걸 해보시고요. 시간이 이제 다 됐네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방송을 자주 하는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 3%가 유일하게 나오는 제 유튜브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투자자들이랑 매일매일 대면하고 싶고 변곡점마다 제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마 네이버에 박석중 텔레그램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그래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좋게 봤던 나쁘게 봤던 자산들이 매일매일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주간별로 저희가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들을 같이 공감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떤 시장에 대한 답을 드리기보다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저는 보다 긴 시각과 넓은 시각에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나눠서 투자자분들의 시각을 좀 넓혀드리고 싶고 그리고 좋은 주식을 추천해서 단기 시세 차익을 크게 얻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주식을 가져가면서 투자해서 수익을 얻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시장을 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랑 같이 방법론도 공유해보시고 잘못했을 때는 질차도 해주시고 잘하면 칭찬도 해주시고 이런 관점에서 같이 소통을 계속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감히 들으면서 그 프리젠테이션 자료는요 저희가 이미 저희 페이지 투 웹 시내 자료실에 올려드렸는데 그 자료 후반부에 있는 유망투자 테마 10선이라는 10장짜리 또 저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다 우리 박석진 의원이 여러분께 다 그 주식 주식을 다 거명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 백그라운드 설명드렸고 왜 이렇게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짜고 아셋 알로케이션 자산 배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자료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특별히 투자의 실전에 나가실 때도 아이고 박석진 의원이 뭐 어련히 잘 골락해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리포트라도 꼭 읽어보시고 고르시는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로 또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또 계속 피드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애널리스트 분을 저희가 모셔놓고 한 시간 반 동안 계속 프리젠테이션을 쉬는 시간 없이 반응하는 것도 저도 이제 기관 투자가도 해보고 제가 기관 투자가를 상대하는 비즈니스도 많이 해봤잖아요 20년 가까이 그렇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석진 의원이 오늘도 저하고 만나기 전에 뭐뭐뭐뭐 기관을 몇 군데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할당된 시간이 얼마? 20분? 30분? 그게 맥시멈이에요 여러분 그게 맥시멈이고 어떤 큰 기관에 가서도 이렇게 한 시간 반씩 얘기하는 케이스는 제가 아는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게 안 들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아마 이런 글로벌 큰 그림에 관한 가장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이 더 추가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짜시고 실행하시고 수익을 거두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고 또 검증의 검증 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저도 한 시간 반 동안 이렇게 있어 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박석준 고맙고요 박석준 위원과 함께 근무해서 이런 좋은 자료 만들어 주신 박석준 위원의 팀원들께도 제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팀원들도 빨리빨리 키워서 여기 빨리빨리 꼭 그런 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많은 팬들 대신해서 제가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성공 투자 하시고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장희성 선임 매니저와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